한 번에 쭉 채야 돼요 임팩트 더 더 더 쭉 그렇지 아까 탑스피 할 때 그 채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딱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하나 둘 지금 중심 이동은 좋은데 너무 주저앉아버리죠 약간은 내가 기울어진 느낌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올라오면서 임팩트 넘기면 안 돼요 임팩트 채 그렇지 너무 올라가기만 하면 루프가 되니까 올라가면서 그렇죠 왼쪽으로 가 있으면 힘이 생기죠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자 내려가고 좋아 좋아 안 돼요 그렇지 한 번에 끊고 나오면 안 돼 한 번에 그렇지 쭉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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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팩트하고 그렇죠 내 중심하고 같이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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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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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 자 그렇지 자 자 그렇지 더 쳐야 돼요 하완 맞는 손 쫙 손목하고 그렇지 지금 잘했어요 같이 임팩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하완하고 손목하고 같이 임팩트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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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아 해보세요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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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탁 공격을 했다라는 상대한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쫙 채버려요 자 좋아 좋아 자 내려가고 그렇지 그렇지 자 쭉 그렇지 중심하고 먼저 스윙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중심 같이 그렇지 자 같이 같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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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같이 약간 힘들 때 보면은 내가 이제 잡았다가 올라오면서 스윙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땐 치게 되는 거죠 하체 한번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업무 살살 걸지 말고요 자 스윙을 많이 준다 자 스윙을 많이 준다 자 그렇지 자 올라오면서 그렇지 자 스윙 어디로 가죠 그렇지 자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더 채요 채야 돼 그렇지 자 채니까 또 두 번에 나가죠 한 번에 나가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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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스윙이 좋네요 자 좋아 좋아 그렇지 오케이 하체 자 내려가고 와샤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쭉 그렇지 좋아 좋아 자 그렇지 아 좋은데요 나이스 나이스 네 아